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줄넘기 초급 10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기본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앞뒤 이동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좌우 이동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앞뒤 이동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좌우 이동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좌우 이동 뛰기 느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앞뒤 이동 뛰기 느린 스윙 2번, 기본 스윙 2번, 4번씩 횐발 뛰기 너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2번씩 1벌뛰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너린 스윙 1번, 기본 스윙 2번, 번갈아 뛰기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신나는 유튜브 3분 줄넘기